우리 딸아이의 마음을 평소 잘 읽는 편입니까?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좀 알았는데 학교를 들어가서 보니까 모르겠어요. 아 그래요? 그래도 뭐 대충은 알지 않겠어요? 알다가도 모르겠어요. 알다가도 몰라요. 지금 열산이 제일 어려워요. 리연이는 엄마가 리연이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? 그래요? 잘 아는 것 같아요. 어떤 면에서? 그냥 다. 다? 싹 다? 아빠가 더 잘 아는 것 같아요? 엄마가 더 잘 아는 것 같아요. 엄마? 엄마가 확실하게 믿네. 믿네. 과연 어떤 문제가 나오길래 어떤 식으로 맞출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. 문제를 드리겠습니다. 만약 은유리가 은유리가 녹화 전에 스피드 퀴즈 정답을 몰래 보고 있다면 과연 리연이는 어떻게 할까? 저 그런지 안 한 번도 어쩌다.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? 알았어요. 은유라 많이 하네. 왜 그래? 저 너무 낮에 있는 거 보니까 본 것 같은데. 수상해. 가만히 계세요. 예를 들어서 하는 거야, 예를. 궁금하지 마. 예야, 예. 첫 번째. 바로 제작진에게 달려가 이른다. 작가 언니. 은유리가 스피드 퀴즈 정답을 보고 있어요. 방송이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런 식으로 해요, 방송을. 달려야 해서 그렇죠.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? 두 번째. 은유리도 봤으니까 나도 정답을 찾아본다. 나도 본다. 류 원장이 야 은유라 나도 보자. 나도 보자. 나도 보자. 자, 세 번째. 이번엔 눈 감아줄 테니 다신 그러지 말라고 좋게 타이든다. 타이든다. 이번에는 눈 하니까. 네, 봐라. 네 번째. 네 번째. 이밀러 해줄 테니 외식 상품권을 타면 같이 먹으러 가자고 협상합니다. 야, 그래, 그래. 안식 먹자. 이거 아이들이 말이죠. 이 외식 상품권을 같이 나눠 먹자는 거 아닙니까? 네. 자, 다섯 번째. 결과를 보고 은유리가 우승하면 그때 제작진에게 사실. 그때 가서. 기다렸다가. 기다렸다가. 용서해 주는 거야. 보고 있다가 이건 아니다. 종일꾼. 종일꾼은 어떻게 하시겠어요? 2번. 나도 정답을 찾아본다. 아, 은유리가 정답을 봤을 때 같이. 아, 그래요? 유민아. 5번이에요. 5번. 은유리가 우승하면 그때 가서. 왜냐하면 제가 2등이었는데 은유리 오빠가 처음에 그거 봐가지고 제가 다시 외식 상품을 탈 수 있고 은유리 오빠는 0점 맞을 수 있습니다. 그렇지. 저도 2번. 2번. 나도 정답을 모르겠어. 나도 모르겠어. 나도 모르겠어. 나도 모르겠어. 그래서 우리 1등 할 수 있다고요? 믿은 거는. 저는 3번이요. 다시 그리지 말라고 좋게 타이린다. 정말. 왜냐하면 우리도 남자고 의리가 있으니까. 친구니까. 둘이 친구거든요. 아, 남자다. 친구니까. 너 그럼 반대로 은유라. 믿음이가 몰래 훔쳐보는 거 봤어. 그럼 넌 어떻게 할 거야? 친구들. 정답을 봤어요. 스피드케이지 정답. 위로 해주고 같이 외식하자고 협상한다. 왜냐면요. 왜냐면요. 외식도 같이 하고 우정도 지킬 수 있잖아. 아, 좋네. 야, 은유리는. 야, 뭔가 딜 안 하는데 최고야. 은유리는 정말 잘 살 거야. 다신 그러지 말라고 좋겠다 이란다. 아, 은유리는 그럴 수 있잖아. 종교생활하니까. 종교생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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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그냥 정답을 찾아보고. 아, 참. 이거 새로 볼 거야. 같이 보고 같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. 근데요. 리얼이 누나는요. 다신 그러지 말라고 사이좋게 타는다요. 왜냐면요. 선배한테 뭐 이러는 거. 붕어빵에서 제가 선배잖아요. 근데 선배한테 뭐 이러는 거 이러면 안 될 거예요. 그러면 나쁜 사람이에요? 괜찮으면 나쁜 거예요? 오! 너한테 뭐 하고 해야 될 거 같아. 내가 씁니다 이거야. 야, 무섭네요. 지금 나이 인류가 무섭네요. 은유리아, 그럼 종혁이 형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? 기수도 안 되고 나이도 안 되는데. 종혁이 형은 컸으니까 바로 제자찐에게 달려가야 돼. 바로 제자찐에게 달려가야 돼. 야, 나이에 맞춰가지고. 나이에 맞춰가지고. 정혁이 형은 좀 무서워하네요. 야, 이게 아이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생각을 하는 거. 그럼요. 진짜 궁금한데.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스피트키즈가 미리 알려주고 이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. 그럼요.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. 자, 그러면 어머니께서는? 저는 다신 그러지 말라고 좋게 타이른다. 좋게 타이른다.